안녕하세요 문재성입니다 저는 따로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대형 세미나는 저거는 처음이거든요 수비물 세미나나 이런 걸 여러 번 해봤는데 많이 떨리네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제 인스타그램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팁들이나 비율적인 얼굴에 황금 비율이나 이런 쪽으로 제가 많이 캐치를 해놨어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아마 10회에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